가수 영탁 안동구 인스타 영탁 소식 불쑥 안동콘서트 D1 안동에는 지금 무슨 일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안동콘서트가 이제 몇시간밖에 앞으로 다가오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로 인해 연속 1위를 기록 중인 영탁 콘서트를 위해 안동에서는 활기찬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영탁의 고향에서는 영탁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동구 출신 영탁 학교 발전기금 전달 안동구 출신인 영탁은 팬들과 함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클럽인 영탁 스친사랑은 11에서 12일 영탁의 안동콘서트 공연을 기념해 영탁의 모교인 안동고등학교에 천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탁 스친사랑은 이미 지난 8월에 발매한 영탁 2집 앨범을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각각 전달한 경험이 있어 학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안동콘서트를 위한 다양한 사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팬들을 위해 특별한 좌석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이로써 안동콘서트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안동의 주변 지역에서는 영탁의 콘서트를 환영하며 관련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콘서트 당일에는 안동의 도심이 영탁의 음악과 팬들의 환호로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동에서의 영탁 어떤 모습일까? 안동에서의 영탁은 그의 고향에서 팬들과 소중한 순간을 나누며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콘서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콘서트와 관련된 소식은 무엇이 더 있을지 팬들은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콘서트 당일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소식을 지켜보기가 무척 기대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일시중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